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여러 주장과 관련하여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하여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장림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로 지칭했다는 주장에 대해 영부인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장림, 장림무사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 씨는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는 또 대통령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보수 언론에서 자신을 정과자와 사기꾼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실에서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저를 건드리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검찰 조사도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명 씨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데리고 간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 넘으며 그러한 사진도 여러 장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당선시키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것이 10배는 쉽다고 경고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명 씨는 정치적인 음해를 원하지 않으며 조용한 삶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검찰이 빨리 저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며 가능성이 있는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향후 정치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